시세보다도 10만 불이 뭔가 좀 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진짜 급매일 수도 있고 전략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디 살아도 총 남아줄 수 있어요. 많이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브릿지 건드면서 그렇진 않습니다. 투자를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타이밍적으로만 잘 맞으면 이런 매물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매물을 잘 찾으시면 어사인만에서도 아까 리세일 금액처럼 쭉쭉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맞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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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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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